그들은 그러니까 제일 완전한 장소가 어딨냐고 가보겠습니다.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일지를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에 있냐 집에도 안 되는 거예요. 그지요? 그러니까 축제사자 여기 와서 내게 안 주니까 그지요? 내게 안 주니까 같은 성경이니까 주님 이 저녁에 내게 감동 주시옵소서 그것을 읽을 줄 알고 아네 자, 최고 좋은 것은 뭐냐면 어떤 역사학을 책으로 내놓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위대한 사람은 뭐냐면 그것을 읽는 사람이에요 아니 책이 나왔는데 책을 안 읽어주면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정광훈 목사님의 일지를 갖다가 목사님이 딱 옥중천신이 있더라 보니까 옥중천신, 저도 오늘 샀어요 여러분 사셨어요? 네 안 산 사람은 여러분은 그 속에 들어가서 일지를 한번 써봐요 오늘 다 하나씩 사서 그 일지 속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쓸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 옥에 가두시고 왜 그 일지를 쓰기입니까 거기에 보면 목사님의 하나님 주신 일지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너무 편하잖아요 여기 앉아서 주는 거 먹고 기도하다가 그거 펴놓고 뭐하게 말하던데 읽어서 아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나가지 아하 그렇구나 그게 안 읽어지면 그거 안 읽어지면 여러분 큰일이 큰일 나요 며칠 더 있어요 광약길을 며칠 더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분석이 광약길을 끝내드려면 일주일이면 되는 그 길 주님은 40년부터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났지만 이곳까지 와서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2, 30년 그런 사람들이 수동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자여 왜 그러냐면 2, 30년 도토로 다리다가 올 사람들이 우리 후배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5년 됐는데 저희 아버님 요소를 쓰고 한 6개월 동안 가봤더니 우리 아버님 후배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공원 열리니까 도로까지는 너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다 우리 아버지 후배들이 그러니까 인생길에 2, 30년 허덕이다가 여기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처음에 와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어요 세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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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래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 사랑 제1교의 성도들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뭐요 남긴 해요 남긴 해요 남긴 해요 남긴 해요 방향에서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남긴 해요 사랑 제1교의 성도들이여 오늘 이 저녁에 나는 행복자로다 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죽기 전에 이제라도 내가 만났고 아멘 이제라도 내가 갈 길을 정했고 아멘 내가 알았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눈물도요 이게 제일 아멘 오면은요 눈물 콧물 다 있는데 몇 주간 지나면요 나처럼 교만기가 오르다니까 싹싹돼가지고 말이죠 3년 6년 동안 기도했대더라 다 하나님이 엎어버리니까 어느 날 멍해요 내가 6년 동안 뭐했나 늘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에이고 대칫도 안는 목에 가지고 야야야야야 왔다 왔다 그러시죠 다시 내가 이 길을 오를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원상복게 해주시는 것 아멘 여러분도 되지 않던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의의 음성을 든 거 주님의 불심을 통해서 아멘 내가 오늘 여기에 왜 모여 있느냐 아멘 무엇을 그리려고 모여 있느냐 무엇을 이루려고 모여 있느냐 우리가 뭐 으쌰으쌰 하는 건 줄 알아요 의지자 의지자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저번주에 얘기했지만 그 정도 되려면 책의 기록이 있어야지 여러분 내 뱃습니다 이렇게 아멘 그럼 또 한 장 보여줘 3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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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일ligh